2.2.1 3.1 3.2 3.2 3.2 4.1 5.1 5.1 5.1 6.1 5.1 5.1 5.1 아니 장갑 구조는 딱히 다를게 없어 선수선비 32mm 가판측변 38mm 5.1 근데 조지자들이 낫에다가 쳐맞으니까 그렇게 보이는거지 장갑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아와 성능이 비기 싫다고요? 노키 한번 타고 와요 아 해결됐다 아니 근데 조지아는 수리반이 빠르잖아 내가 화내는건 팀 탓이야 모든 팀을 붙여주든가 건강 생각했으면 워십을 내가 진작에 접었지 레이더미노야 음 레이더미노 꺼져 미누야 너 때문에 데어링이 죽었어 광갈 죽겠네 그거일걸? 쭉 가다가 켰어 어? 씨발 존댔다 하고서는 감속하고 가다가 쳐맞은거겠지 뭐 도가 아 20 20 20 20 20 20 20 20 예예 괜찮나? 괜찮나? 아니 근데 내가 게임하면서 디모인 그걸로 빡친건 별거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빡치면은 이게 뒤에서 갑자기 뭐가 오거든? 디모인이면 그정도 아니야 진짜 리얼 빡치면 뒤에서 이게 딱 와 그게 혈압이 높아져서 이 정도의 탄이야 어, 뒷골 당긴다고 하네 뒤져 끝 알아서 해라 이제 여기 예, 뜻있는걸로 닉네임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데빌베이 크라이브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뜻이 뭐예요? 없다니깐 데메크 아니었음? 아니라고 어, 디트로이드 메탈 시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걸 좋아했던 애니긴 했는데, 아니야 내가 그걸 좋아했던 애니긴 했는데, 아니야 슬플치려고 왜 저래 어 어 양쪽을 두드려 맞았네 내 마르손님 뭐해요 거기서 양쪽을 두드려 맞았네 멀쩡하잖아, 지금 뭔 개짓거리를 해야지 데어링이 저기도 죽냐 야, 거기서 연막을 낼까로 전퇴근이 남긴 것 같아 이 기간이 유지해 이 세트와을 이 세트ą 다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팀이 왜 이러지 아 야 내가 구축 다 잡아줬거든 아니 대체 왜 마르소는 민호한테 맞다 이르시잖아 하고 내 빼냐 뭐지 왜 그러는 거야 이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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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그럼 저거 진짜 칭찬인 줄 알아 저게 중 4대를 다 잡아줬는데 부충 4대를 다 잡아줬네 중 4대를 다 잡아줬는데 중 4대를 다 잡아줬는데